자기야. 자기야. 우리가 만나서. 이대야. 내가 살았었지. 오빠 신장 소리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제일 행복했는데. 오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? 이유를 알자. 도대체 왜 안 나타난 거야? 들었어. 여장하고 춤춘다며. 내가? 나야 고기야.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. 난 삼겹살만도 못한 여자였어. 나가. 내가 당할 고통 생각하면서 너 되게 즐거워했지? 형아. 오빠. 아들. 세빈아. 오빠? 당신은 내 아들 아니에요.